나는 소고기 먹은 아들을 아들로 인정할 수 없다 해서 의절을 해버렸어. 이게 역사가 진짜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 메이지 정부는 고민에 빠진 거죠. 이런 일본 국민들에게 고기를 먹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하다가 음식이 고기처럼 안 보이게 만들자. 그래서 눈에 들어왔던 것이 영국의 커트렛이라는 음식이었어요. 그 돈가스. 튀김 요리처럼. 그렇죠. 그런데 이 커트렛은 너무 얇아. 조금만 싸우면 고기가 나와요. 맞아요. 아예 고기가 안 보이게 두껍게 빵가루로 무쳐가지고 완전 튀겨버리자. 그래서 썰어보니까 처음에는 빵이야. 썰다 보니까 고기가 좀 나오지만 이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리가 이제 공식화가 됐는데 이름을 지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뭐였습니까? 일본어로도 돼지는 돈이에요. 돈 커트렛으로 하자. 돈 커트렛이요? 그런데 커트렛을 일본인들이 발음을 못하는 거예요. 돈 커트렛두. 돈 커트렛두. 카토렛두. 돈 카토렛두. 그러니까요. 카토렛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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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레스. 가스레스가 이 발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돈 카스레스. 돈 까스레스. 돈 까스레스. 길다. 레스 떼버리자. 돈 까스라는 음식이 그때 일본 메이지 정부가 공식적으로 추진하면서 탄생을 한 거예요. 이게 정부가 만든 메뉴예요? 일본 정부가 만든 거예요. 국민한테 고기를 먹이려고 만든 메뉴였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저는 저게 너무 지금 궁금합니다. 원래 내가 알던 인도 요리가 아닌. 그렇죠. 일본식 카레. 일본에서 만들어진 게 너무 신기하거든요. 카레가 왜. 일단 이것도 약간 정리를 해야 될 것이 카레가 특정 음식은 아니에요. 이거 만드는 방법이지. 맛살라라고 하는 향신료 가지고 만든 음식이 일반적으로 커리라고 하는데. 이게 여기에 왜 있냐. 왜 있어요 진짜. 갑자기 인도에. 1857년부터 인도는 영국의 공식적으로 식민지가 돼요. 영국 식민지가 돼요. 그런데 당시 해군들의 문제가 뭐냐면. 한번 출항을 하면 음식이 썩잖아요. 그렇죠. 냉장고가 있나 뭐가 있나. 없죠. 이런 상황에서 영국 해군이 썩은 음식 부패를 좀 약간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인도 커리를 좀 섞어서 먹어보니까. 약간 부패를 해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채소나 육류 이런 것들을. 거기 향신료들이 또 살균 작용을 하는. 그렇죠. 그런 역할도 있으니까. 그런데 당시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킨 다음에 여러 나라를 카피를 했거든요. 육군은 독일을 카피하고 해군은 영국 해군을 카피했어요. 그래서 일본 측에서 영국 해군에 가보니까 이걸 비벼 먹고 있는 거예요. 육류나 채소유에. 이거를 우리 일본 해군에 도입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갖고 와요. 그런데 영국인들은 빵을 찍어 먹었잖아요. 여기는 밥이잖아요. 그렇죠. 카레, 라이스잖아요. 왜 그래. 여기 왜 들어갔냐면. 처음에 일본 해군이 모집을 할 때 뭐라고 모집을 했냐면. 자, 젊은이들. 지금 잡곡밥 먹기 질리시죠? 지금 우리 일본 해군에 입대하시면 쌀밥 드리겠습니다. 이제 역사가 들어있다. 역사가 들어있어. 혜택이었구나. 징집이었구나, 징집용. 그러니까 와요. 쌀밥을 준다고 해서 와. 그런데 뭐냐면 반찬을 안 먹어요. 쌀밥만 막 퍼먹기 시작한 거예요. 일본 젊은이들이. 아시겠지만 쌀밥만 먹으면 각기병 걸리거든요. 각기병이 뭐예요? 진짜 옛날 얘기다. 비타민 부족. 비타민 부족. 단백질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일본 해군 당국이 돈을 줬어요. 나가서 고기 같은 반찬 사 먹으라고. 그랬더니 이 젊은이들이 받은 돈 가지고 고향에 계신 어머니한테 다 송금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밥만, 쌀밥만 먹어. 안 돼, 안 돼. 그런데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본 해군 당국에서 안 되겠다. 잡곡밥을 다시 주자. 난리가 났어요. 쌀밥 먹으러 왔는데 웬 현미밥이냐. 쌀밥 달라, 쌀밥 달라. 지금은 건강을 위해 먹지만 그땐 아니었군요. 그렇죠. 아, 저 인간은 지금 잡곡밥을 먹일 방법이 없냐. 그때 누가 얘기한 거예요. 영국 해군이 먹는 카레를 섞어버리면 이게 잡곡밥인지 뭔지 모를 것이다. 뭘 다 덥네, 보니까. 안 보이게. 그리고 당시가 또 이 육식 금지령이 해제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얘네들한테 고기를 먹이기 위해서 고기를 잘게 썰어가지고 잡곡밥에 카레를 부어버리면 이거다. 요시, 이거 먹이자. 해서 탄생한 것이 우리가 먹는 카레 아이스인데. 지금 현재도 일본 해상자위대는 금요일마다 카레를 먹어요. 뭐 전통이 있나 보죠. 우리 군이 이제 토요일마다 군대리아 먹는 것처럼. 이게 왜 그러냐면 당시에 그 일본 해군들은 토요일에 카레를 급식으로 배급을 했어요. 배 위에서. 왜냐하면 바다 위에 있다고 보면 요일 감각을 상실해버려요. 요리로 알려주는구나. 그래서 토요일에 카레를 주면 아, 오늘은 토요일이야. 카레 냄새가 나면 오늘 토요일이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주 5일 근무제가 되면서 지금은 금요일에 카레가 나는데. 모든 역사를 다 담고 있네.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